드디어 박명수 씨입니다. 야, 이거 양념이다.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 걱정 많이 했어요. 새삼 다시 한 번 명수 씨의 소중함과 빈자리를 크게 실감했어요.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죽을 때가 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해요. 야, 정말 가슴에 있는 말을 여기 막 하는구나. 아니, 아니, 아니. 10만 원 갚아. 10만 원 갚아. 평소와 다른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 기대한 거 사실이었으나 당신은 당신이더군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최고였어요. 독하고 한결같아요. 그런 당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데. 너무 잘 같은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난 예전에 한동안 내 얼굴이 너무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쓰신 분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명수 씨? 당신을 보는 안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고마워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고맙네. 자, 다음. 늘 호텅치고 못된 개그로 사람들을 당황케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여린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뽑는데 얼굴은 왜 그렇게 따지는지. 나 아니야. 당신은 역시 남자군요. 동생들에게 좀 쏘시고 혼자 술 먹다 들키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외로운 명수 씨 그래도 난 당신 편이에요. 아참 그리고 너무 유재석 씨한테만 충성을 다하지 마세요. 야 그렇게 말하는 놈은 유재석한테 충성 안 하는구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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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시겠어요. 아니 저희를 다 같이 저 식구고 가족이지. 무슨 유재석 쟁탈 준다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음. 명수 씨.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명수 씨의 매력 찾는 중이에요. 언젠간 찾겠죠. 여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랑해요. 맨 마지막 얼렁뚱딱 나 사랑해요 아니면 찾겠는데. 모두 끝났고 제 거는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명수 형이 한번 또. 최고 형님이시니까. 잘 읽을지나 모르겠어. 그래도 글을 깨우셨겠죠. 제석 씨.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제석 씨처럼 읽어요. 우선 살려서 해 봐요. 살려서. 제석 씨. 제석 씨.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제석 씨. 제석 씨. 제석 씨.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석 씨 인생을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십니까. 욕구를 안 보이는 곳에서. 들으려고 왔다고. 아니. 야 이거. 이거 너무 얘기를 심하게. 보다 당당하게. 보다 떳떳하게. 쉽게 사세요. 아무튼 전 당신이 참 좋아요. 이 답답한 사람아. 마지막에 너무나 걱정이야. 이 답답한 사람아. 표를 쳤어. 이렇게. 침이랑 좀 닦으세요. 침 침. 제가 그냥 읽을까요. 제껏. 도운 친구다. 정적이며 인간적이다. 남을 위한 배려. 봉사정신 뛰어나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후배들 차고 올라온다. 예. 박성수 씨.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좀 읽어.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또. 얼마 읽으셨다고 종이에 이렇게 침이 또 두두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자 다음. 유재석 씨에게 당신이 처음 무한도전 하자고 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동안 쭉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서고 싶네요. 동생을 따뜻하게 선배를 존중하며 아낄 줄 알았던 당신의 모습이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야 야 그렇게 쓰냐 너. 아 나 아니야.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당신이 혼자서만 즐기는 그런 야동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늘 옷장 안에 감춰둔 야한 비디오처럼 숨기려 들지 말고 표현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열리니까요. 그리고 저 내용이 뒤에는 다 이렇게 저 비디오 얘기고 그런데.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제석 씨 항상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최고 MC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런 당신에게 이번 촬영 때 많이 정떨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입국 심사할 때 당신. 입국 심사할 때 당신 얼어붙은 거 보고. 너무 약해도 discrimininquents 그렇게 하셨죠. 진짜 청ρέer peng sadece 죽은 일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했던 게 졌 steерыể가지고. 나한테 자꾸 영어를 물어보잖아요. 의미하면서 interess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있을까요? worst. 제가 봤잖아요. 제가 봤어요. 튼튼하게 욕 régμε이라도 지금 영어를 물어보면 안 되니까. 에이터, 에이터 코리아 말 아는데. 딱 갔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atched. 총 2차 3차 3차. 점점, 점점 제시 훈련이 되는 거지. 재석 씨,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려고 하는데 헤드폰 연결 못 시키고 안전부처를 못 닫아 내가 보니까 피곤한 척 억지로 자던데. 정말 싫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맞아. 비행기 연한 시간 동안 자세히 봤을 거 아니야. 유재석이 형 다 알지는 못해. 그리고 나 아까 웃겨서 말을 안 했는데. 재석이는 괜히 혼자 혁 올리고 이러다가 어떤 어린 친구가 사인을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 뉴질랜드 사니? 얘 여기서 살아요. 그래? 그럼 나랑 영어로 얘기 좀 할까? 맞아, 맞아. 근데 웃긴 게. 왓츠워네임 이래야 되잖아. 위어라이 네임? 위어라이 네임? 나, 나 웃겨가지고. 너무 작게. 내가 영어 잘한다고 그랬어요. 나 영어 배우고 싶다고 그랬고. 내가 왓츠워네임하고 헷갈려서 왓츠워네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비행기 문을 방 탔잖아요. 민석실 저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어두운 꼬마이가 나오니까 얘가 대처 올게? 꼬마이가 뭐야? 왜 안 돼 대처 올게? 뭘 대처? 아니죠. 왜 안 돼 대처 올게? 뭘 대처 그래? 아니죠. 왜 안 돼 대처 올게? 아니죠. 왜 안 돼? 오징어 뭘 대처 오라고 그래? 대처 올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니, 박명수 씨. 내가 두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 항공 스튜어디스크에서 그 어린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네가 저 손님들에게 한번 이 사탕을 줘봐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박명수 씨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애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캔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저씨들도 캔디를 좀 집으시고. 저도 집었는데 박명수 씨도 혹시 먹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박명수 씨가 왜 그랬더니 형 사탕 그랬더니 캔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안산. 막. 막 명수 씨도. 아니, 어린이가 캔디를 줬더니 그걸 안 산다고 그거를. 아니,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 아니, 무슨 비행기에서 파는 게 어디 있다고 그걸 안 산다고. 그때 내가 동덕이 없었어요. 동덕, 동덕 없었고. 저희 무한도전 아이스 원정대. 정말 저희 멤버들 서로 이렇게 또 농담삼아 이런저런 얘기를 올림피아에 뻔했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정말 변하지 않기를.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어?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어?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상열이 형한테 있잖아. 지상연 씨가 지금 갑자기 저희 마무리하고 지금 시청자로 인사드리고 저희도 잘하려고 했는데. 상열이 형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지상연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저기 저 지상연이야. 재석아. 니가 오늘 손바닥이지. 뉴딜랜드가 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니? 저희들 언뜻 언뜻 사실 요즘 저희 무한도전 감독님하고 만난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들이 조금 좀. 아, 무한도전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소스를 얻었구나. 아니, 정말로 만나셨어요? 아,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아니, 우리 감독님이지. 왜 우리 감독님이에요? 아니, 감독님은 내가 또 만났고. 솔직히 방금 상인이니까 뭐 감독님이라고 하는 거고. 나랑 예정도 꽉 뿌여오게 했어요. 프로그램을 떠나서. 네. 찾아오더니 신사동 4월에 찾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금 무한도전이 조금 많이 약해졌는데 형님이 들어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초도장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거기 지금 뭐 기존 멤버들이 있는데. 네. 충분한데 내가 들어보면 누구를 빼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하하가 됐지. 아,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린 수몰뚱뚱이가 됐건 대짜뚱뚱이가 됐건 쌍꺼풀이 됐건 에스파키 됐건 하하가 됐건. 어, 형님. 이제 좀 조심하지 마. 이게 질려, 그런 진행 방식. 오케이, 나 안전해. 야, 그럼 이제 재소이가 갈리는 거야? 아니, 저, 지상렬 씨. 그, 저희 멤버들 가운데 혹시 저, 꼭 인사를 좀 해야 될 분 누굽니까? 어, 안 돼. 그냥 인사, 예. 반갑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삿쪼뚱이가 아주 방증이에요. 삿쪼뚱이가 아주 방증이에요. 저, 저, 저희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 네. 유재석 씨 없는 연예계는 당첨도 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지상현 씨. 네, 내게 간낮은 데서 타라고요. 고맙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아, 왜 웨싱턴 마켓 전화를 한 거예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울 가서 송별이 어디 살 거예요? 형래 가게 살래요? 여의도 하나, 여의도가. 아, 그렇구나. 왜, 왜, 아이고. 자, 오늘은 모닥불 분위기에 맞게 저희가 잔잔하게 노래를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맞춰. 모닥돌, 셋, 넷.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노래 쳐지는 거 아니야?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처 알지 못한 점들이 많았네요. 우리는 스네 이야기. 서로를 알게 된 소중한 시간. 우리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 원정대의 첫날밤은 너무나 포근하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느린 엽서 속의 마을 같은 퀸스타운을 출발한 우리 아이스 원정대. 반지 원정대가 지나갔던 뉴질랜드의 광활한 대지로. 이번에는 아이스 원정대가 눈을 찾아 떠납니다. 참, 그러고 보니 명수형이랑 볼륨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소, 이익심 독책 달래! 빨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영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훨씬 추운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시원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입혀준 거야?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옷 하나씩 벗겨요. 그래서 입혀준군요? 아니, 한 사람만 틀려도 다 같이 하나씩 벗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잘하면 우리 정진아 씨 오늘 헨벨 벗길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무한도전 아이스 원정대. 이익심 동생 테레빵시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눈빛만 봐도 하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눈빛만 스쳐도 못하고 뭘 느낄 수가 있어 스튜어디스 뭐? 스튜어디스! 트리, 투, 무한나 오케이, 우리 맞았어! 무한나 오케이, 우리 맞았어! 무한나 오케이, 우리 맞았어! 무한나 오케이, 우리 맞았어! 맞았어? 왜! 왜?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어디야! 못 Ala, 어디야. 다 Nilce! 야, 이따! ! 나 따라왔다! 나 여기 따라왔어, 나 이거 따라왔어! 아, 이 스튜디오스 뭐 하셨어요? 부모님이 계시잖아. 충분히 부풀어지지 않을 때는.. 아~! 그 하나를 어떻게 표현해. 나는 분명히 앉아서 하면 찾아가 제일 이쁜데, 앉아서 따라질 때. 자, 일단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 각자 몸에서 뭔가 하나를. 아.. 목도리요. 나는 장갑. 나도 장갑. 난 목도리. 장갑. 아니, 한쪽 벗는 게 어디 있어요. 한쪽만 벗는 거죠. 세트로 벗어야죠. 아니, 왜 이걸 한 세트로 벗어요. 아니, 벗어요, 한 세트로. 한 장만 딱 버리려고 하는 거 봐. 자, 두 번째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권투상 있어. 오, 이거 오케이. 왼손잡이 조심해. 왼손잡이 조심해. 왼손잡이 조심해. 왼손잡이 조심해. 억욕할거지. 잠깐만. 야, 업봉할거지. 업봉할거지, 업봉할거지. 어떤 문제를 해? 야, 있다. 너 엄마 형만 다 던져. 어우, 손 시려. 벗어 빨리 하나씩. 장갑. 정준화 씨, 장갑이 있는데 장갑이 왜 있어요? 아니, 이건 목에 둘러는 인테리어 장갑이고. 이건 안 돼. 벗으세요. 야, 그런데 아니, 잠깐만. 장갑. 눈을... 뒤통수에 3개를 맞았다니까, 나는. 나는 여기만 했어요. 싸대기를 많이 했어요. 형을 할며 써서 괜찮잖아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왜 그래? 매니저들한테 잘 좀 해 주시라고요. 잠깐만, 놔두세요. 빨리 벗으세요. 나 목도리. 놔두세요. 잠깐 벗었어. 나 모자 벗었어. 하하 씨, 빨리 벗어요. 왜 안 벗어놓고. 안 벗어놓고. 말도 안 소리예요. 빨리 벗어요. 모자를 왜 쓰고 있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죠? 저거. 벗어요, 빨리 벗어요. 장갑 벗어. 나 이거 자켓 벗을게 할게. 미리 준비해요, 이거. 어머니, 어머니.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웃긴다. 할머니 거 입고 오면 어떡해, 할머니 거. 필살기 좀 쓰지 마세요. 할머니 거 입고 오면 어떡해요. 형이 진짜 웃긴다. 꼬무늬, 꼬무늬 수 있는 거 봐. 특이한 거 형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게. 아니, 벗어요, 뭐를. 벗어요. 뭐요? 장갑, 벙어리 장갑. 또 장갑 차려. 나도 있어. 장갑 빨리 벗어. 너 왜 안 벗어. 너 왜 안 벗어? 아니, 화 좀 내지 마요. 뭐 이렇게 벗으면 되지. 너 왜 안 벗어, 이런 걸 왜 해요. 진짜 좀 맞춰봐, 진짜 좀. 정준화 씨는 뭐 벗은 거예요? 나 웃돌이 형이 제일 큰 옷이야. 아니, 벗었는데 왜 또 있어요, 옷이. 벗어, 이상해. 벗어버려. 아니, 벗어버려. 아니, 벗어요. 아니, 벗어버려. 아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 진짜. 아니, 벗어버려. 아, 진짜. 와, 없었나, 없대. 아, 진짜. 아, 진짜. 정윤동 씨 뭐 벗었어요? 목도리. 아니, 목도리. 아니, 왜 이렇게 벗돼요. 아니, 왜 이렇게 벗돼요. 아니, 남아요. 아니, 앰비로도 아니고. 목도리가 벗어. 와, 아니, 감독님, 감독님. 야, 정윤동 씨는 감독님이시데 감독님. 야, 너라 말이야. 야, 윗뱅 올라가고. 야, 너 웃겼다, 너 웃겼다. 이거 안 웃겼나? 야, 이제 웃긴다, 이거. 나 뒤에 끄면 살릴 진짜. 야, 왜 이렇게. 야, 노홍철 씨도 벗어야 돼요. 이따 씨. 노홍철 씨도 벗어야 돼요, 이따 씨. 노홍철 씨도 벗어. 아니, 한 번 해, 한 번 해. 아, 목도리는 벗잖아. 이거 했는데. 감기야, 감기. 자, 자, 자. 그래, 벗어요. 이거 봐. 이거 뭐야. 무슨 몽골족이니, 쟤. 몽골족. 노홍철 씨는 이곳에서 무슨 생활을 좀 가시던 분 같은데. 그래요, 왜. 고산족 아니에요, 고산족. 셀파, 셀파. 셀파. 자, 세 번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걸 좀 해야 돼요, 보편적인 걸. 보편, 보편. 상식선에서. 그래요. 음악 주세요. 아, 추워. 어깨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목욕. 목욕. 진짜 하단하다. 응 1. 응 1. 2. 1. 2. 1. 1. 2. 야, 야. 야, 아휴. 아휴, 못 빠졌어. 야, 아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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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